안녕하세요. 빌투군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시즈워치 전혀 이 게임은 유튜브에서 공포게임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서울게 하나도 없다는거지. 전혀 무서울게 없어 이 게임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쓰레기 같을 뿐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라서 문제인거죠. 내가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동영상이 쓰레기 같아서 문제가 생기는거지. 절대 무서워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히메션에다가 이나가와 준지가 있어야 되고 20명을 보내야돼. 보냈는데 내가 10분 날려먹었어요. 이나가와 준지라고 일본에서 괴담 낭독으로 유명한 사람이지. 이 사람이 얘기한거 막 콘서트도 하고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에히메현. 자연이 아름답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요. 괴담 알아내려고 가끔씩 가는데 로케이션 할 때가 있는데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드라마화를 하기도 하고 DVD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감독도 하고 각본도 써요. 그래가지고 그림 콘티 같은걸 써요. 선배한테 보여주고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있다는거에요. 에히메현에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거에요. 나무도 크고 건물도 있고 완전히 딱이라서 가보자고 해가지고 가봤어요. 상끼를 스탭이랑 얘기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저쪽 스탭이 갑자기 앗! 하는거에요. 그때 내가 어느 스탭한테 말을 걸었을 것 같아요. 남성 여성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다. 뭐하러 물어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 사람 얘기가 너무 빨라가지고 번역이 안돼. 한번 보고나서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남성 스탭에게 얘기를 걸어보자 제가 그 남자 스탭한테 말을 걸어보니까 시쿠크 안쪽에 절벽에 흔들다리 있죠? 로프로 만든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유령이 나온다. 별로 그런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매년 전인데 이 산쪽에서 대학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몇 명이 묻다가 빨리 가자 차 가지고 있는 학생이 둘이 있어가지고 야 이 산 안쪽에다 다리에서 유령이 나온단다 재밌을 것 같다 가보자 하고 친구가 말해서 다 돌아갔는데 이제 두 사람만 남은 겁니다 이제 시간 되가지고 가보자 갔는데 밤에 이제 계곡으로 차로 쫙 가는데 올라가니까 작은 터널이 차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 손으로 판 터널이구나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거에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거에요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거에요 가 보니까 오래된 댐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차로 이렇게 쫙 타고 갔는데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저 한번 지나가볼까 저 한번 지나가볼까 담에다 이제 핸들을 돌리면서 쫙 멈추는데 내멈췄어 그러니까 저걸 봐봐라 저걸 봐봐라 헤드라이트로 쫙 비춰보니까 이제 하얀 옷을 입은 저다가 습 나오는데 예 저거 유령 아니야 예 잠깐 잠깐 운전하던 사람이 예 저거 지금 죽을라 그러는거 아냐 아 예 지금 기분 나쁘다 왜 저 사람 잡고있냐 예 그 사람말고 아무것도 없는거에요 예 저거 유령 아니야 역시 운전하던 사람이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하고 내려간다고 왜 내려 예 예 예 예 예 다리가 좁고 예 밑을 보면은 이제 호수가 보이는데 한번 보니까 여자가 있는데 예 예 저 사람 뭐야 없어졌던 나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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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높기 정도, 줄이 이렇게 안전방이 있는 겁니다. 떨어지지 말라고 그걸 잡아가면서 이제 갔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유리소스 이거 봐봐 그... 네 백합 꽃다발이 있는 겁니다. 아, 여기서 누가 죽은 게 맞나보다 죽으면 그런 거 같다. 그쵸? 운전하는 사람이 줄을 잡고 이제 밑을 쫙 보고 있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밑에 봐봐 밑을 딱 봤어요. 그 따라가던 사람이 20미터 정도 밑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서 하얀 사람이 서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 뜻을 하는 겁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줄만 잡고 아무것도 안하니까 쫙 땡겨가지고 왔는데 다리는 계속 울려 퍼지고 막 소리가 다리를 빠져나왔는데 다리를 빠져나왔는데 그 가게를 여진 넘어 그리고 차에 타가지고 엔진 틀고 후진 기어 놓고 이제 쫙 빼가지고 어떻게 나왔는데 전신이 땀에 젖었는데 이제 두 사람 감축이 안 좋아가지고 감축이 안 좋아가지고 쓱 보니까 손이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줄 잡고 있던 그 손이 그 그냥 줄 잡고 있는데 강제로 땡겨가지고 삭갓이 벗겨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신이 어떻게 하세요? 왜 이렇게 빠져나왔죠? 그러시나 아 스탭이 두 번째로 돌아간 거예요 너무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럼 왜냐면 스탭이 그 신행 병원의 길이 안 갈래자면 교회bur 어떻게 어디로이나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 서울 또 해야되냐 이거? 선택지가 몇개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네 왼쪽, 왼쪽 우리가 이제 로케가 일주일전에 눈이 간거에요. 경공과 차로 쫙 가는데 터널이 보이는거에요. 가위가 보이는게 아 손으로 판 터널이구나 하는걸 알수가 있어요. 그 얘기에 나온거에요. 길이 두개로 갈라지잖아요. 쭉 가니까 이제 땜이 보이는거에요. 언덕을 쭉 올라왔는데 땜이랑 호수가 보이는데 흔들다리가 보이는거에요. 주차를 해야 되겠다. 땜 구석에 주차할만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쫙 해놓고 제가 생각이 나는거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헤드라이트로 그 다리 중앙을 비췄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에서 땜이 줄다리보다 높은거에요. 그러니까 한번 비춰봤어요. 비춰지는거에요. 아마 경사가 있어가지고 차가 땜쪽으로 내려갔나 뭔소리에요. 길이 많이 위험한거에요. 근데 가보려고 그러는데 같이 있던 여자애들 둘이 그라이언트에 주문이 있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간거에요. 길을 조심하면서 줄다리까지 갔는데 줄다리가 있는데 왜 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잖아. 줄다리가 있는거에요. 줄다리가 있는거에요. 영원히 가볍고 나랄만 옆으로 가볍고 그 지역에 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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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간이 아무것도 안보이네 그러니까 위에서, 이거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영이 지나가는 길이랑 이 다리가 혹시 교차가 되어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제 다리까지 가봤습니다 다리를 쫙 봐보니까 다리를 이렇게 묶어놓자는 절벽 두 쪽에다가 한쪽은 늘어지게 돼 있어요 가운데 쪽은 이렇게 늘어진다 줄이 뭔가 이렇게 붙어있는데 사람 머리 정도 크기의 무늬이 저게 뭐야 스태프한테 저게 뭐냐 그러니까 뭐해 저게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그쪽으로 한번 쫙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 아무도 없구나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진 위로 이제 사진을 두 장 찍어봤어요 한 장 한 장 한 장 반대 괜찮은데 한 장에 뭔가 흐릿한 구슬 같은게 찍혀있는거에요 또 찍으려고 그러니깐 카메라가 망가지는거야 또 찍으려고 그러니깐 카메라가 망가지는거야 이제 돌아오는데 좀 이상한게 같이 왔던 여자 둘이 미니스커트 입은채로 땅에 주저앉아 땅에 주저앉는거야 떠는거야 막 저쪽에 뭐가 보여 보여 돌아보니까 제 뒤쪽은 이제 시커멓거든요 어둠인데 어둠 속에서 뭐가 오는거 그게 점점 사람처럼 되는데 아 얘기해서 들은거야 하얗다더니만 조금 왜 시커멓 점점 오는겁니다 검은 뭐 정장을 입은 여자가 여자가 눈이랑 입은 있는데 뭔가 흐릿해 보이는거에요 여자가 저한테 자꾸 오는거에요 오잖아 저도 패닉에 빠져가지고 길이 좁으니까 어떻게 피할수도 없거든 사람은 점점 오는겁니다 어허 떨면서 기다리는데 이제 보이는겁니다 그 여자가 그 검은여자가 다리 그 옆에 있는 줄 팔을 펼쳐가지고 딱 잡는겁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막 흔드는겁니다 뭐야 저게 센스 점점 오는데 나를 계속 보는데 아 이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계속 떨리고 몸은 계속 떨리고 아 이러면 어떻게 하자 이거 자고 나면 끼익한 소리가 나는겁니다 그 때 갑자기 라디오 틀 때 나는 소리 끼익한 소리 신호 같은거 말이아니라 으어 그러니까 그 때 팍 차라드는거 그 순간 그녀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난 들었어요. 뭐라고 말했냐. 스태프들도 나 떨고 있는데 카메라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저 사람 얘기를 들었다. 그건 나는 내 친구랑 애인때문에 죽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엄청 무서운 거 있었습니다. 줄다리의 공포죠. 줄다리. 대학생들이 갔다가 귀신을 봤다고 해서 가봤더만 진짜 있었다. 뭐 근데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거 알려드릴게. 이 동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는 시리즈라. 제가 이 동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는 게 좋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는 게 좋습니다. 이 동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고통받는 게 좋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얘기하는데 시키면 안 돼. 이거를 5분이고 4분이고 그냥 가만히 들어야 돼. 뭐 드라마하고 비디오나 DVD를 찍는거에요 그 때에는 스스로 감독도 하고, 작품을 찍는거에요 그 때에는 로케이션이 있으므로 에콘을 찍는거에요 이것은 그림이에요 이것은 이런 모습을 찍는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첫번째로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것은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지만 희메게임 어... 인간이 받아들이기 아직 일러 이 게임 나 이 사람 되게 존경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짜증나갈래 지금 인화가 와준지 되게 존경하는 사람인데 제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러지 이 사람이 되게 지금 무죽게 얘기를 잘했단 말이야 진짜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아세요 내가 특히 표현 못한게 색채지 색채 색깔을 잘 설명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뭐 파란빛 뭐 어스름푸라 뭐 이제 빨갛아 뭐 그런 표현을 잘 쓰는거죠 에 에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는거지 이 사람은 비결을 내가 알았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거 듣겠다고 사람들이 5만원짜리 DVD 사고 막 그러는데 이 게임에 이제 이 사람 얘기가 이만큼이 들어있다는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되게 좋은거야 이 게임이 이 게임은 되게 잘한거야 이 사람 팬도 많으니까 이 사람 때문에 산 사람도 있을거야 근데 말이야 이 사람 얘기를 들으려면 이 게임을 여기까지 깨야돼 지금 내가 지금 몇시간 했어요 이 게임 60시간 했을거야 50시간 50시간 해야지 이 사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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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 얘기만 한 4편은 찍겠다 내가 아 짜증나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아까 들었잖아 아까 뭘 올라도 시키면 안되니 뭘 올라도 시키면 안된다고 먹자 먹어 식사를 하자 잠시만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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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하자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이런 김얘기를 시키볼 못하게 만들어놔 어 안된다니까 어 개뿔도 안되고 아 아 아 심지어 말이죠 저는 이사람꺼 동시통역 말이 빨라서 동시통역 못하잖아 한번 보고나서 나는 녹화해 지금 에 이거 지금 내가 몇번째 본줄 알아 이거? 하 하 이게 세번째야 지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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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틈바시는 중앙아계입니다 초록한 문이 남기고 제가 봐봐요 지켜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는 왔다 갔다 왔습니다 이 틈바시는 저쪽에서 카아만에 카아만에 가진 상태로 ему는 없다고 그래서 그는 더욱더 카아만에 그들은 카아만에 가진 상태로 스킵이 되면은 똥개미냐고 말이 안나와 말이 더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 심지어 말이야 이거 다음에 찍으려면 난 이거 한번 또 봐야돼 이거 네번 봐야되나 그리고 앞으로 난 이 짓을 한 세번이나 네번쯤 더해야됩니다 여보세요 진짜 그만해 그만해 네 그냥 편집했어요 그 이후로도 한참 이어져서 편집을 할 수 밖에 없었어 오른쪽 로케바스는 그 그 줄다리 얘기해주는 스텝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낳은거에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거야 말을 걸어봤는데 제정신이 안돌아오는거야 촬영할때가 아니다 병원으로 데려가가지고 그대로 입원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퇴원을 했다는 얘기를 못들어봤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설마 흠 흠 흠 흠 흠 으흡 흠 흑 이나가 주인지 당신이 어떻게 이럴수가서 어? 장난하나? 에? 아 몰라 아네